야간복 준비하세요 야간복 송가인의 야간복 송가인의 저게도 예쁘네 현장 콘서트 현장 언니 언니 어떻게 하라고 아래 어떻게 하려고 언니야 잠깐만 느리지 딱 썼대 이거 썼대 이거 썼대 이거 썼대 뭐를 사야대 송가인 송가인 콘서트 열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한번 모실래요? 송가인 휴지도 분홍색이에요 아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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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저 안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쪽에 서울에서 팬들도 오시고요 오 저기는 서울에서 다 오신 분들이래요 근데 저 우와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너무 좋았어요 송가인 화이팅 멋집니다 자 입장하래요 이제 콘서트 입장해주세요 와 언니야 가자 입장 이제 콘서트 입장하러 갑니다 송가인 콘서트 입장 입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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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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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입구에요 입구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도 우와 드시면 자 우리는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손잡아 여기 오니까 시원하다 송가인 송가인 콘서트 입장 합니다 안녕 어머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언니야 표 표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1인 1 소지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인 1 소지로 언니 언니 꺼 하나 내 꺼 하나 줘 기분이 완전 덜 떠 있어요 역시 콘서트가 좋아 노래가 좋아 송가인이 좋아 자 송가인 콘서트 표입니다 싱 분야 야호 언니 여기 꺼져 너 이렇게 티키야 유행을 하시고 미리 절치해서 이동해 주세요 네 내부에서 촬영은 안 되세요 넷 끌어야 되겠네 우리 콘서트 원장 왔어요 도착했어요 여기서는 촬영이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꺼야돼요 송가인 콘서트장 이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멋진 콘서트 보고 가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우리 송가인 파이팅 우리 언니랑 같이 왔어요